그래도 5만 불은 가야 되지 않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본원 통할 양만큼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요 지금 10배도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실제로 1조 배에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100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한 5년 정도 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도달하는 그런 시점부터 금가격이 드라마틱한 슈퍼사이클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한 2022년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7%, 8%, 9%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 인플레가 좀 잦아들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역시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약간 훼손된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한 번 빠져드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질 이유가 잘 없어요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그냥 금리를 그만큼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인류는 항상 플러스 실질 금리를 유지해야만 하지 왜 인류 역사에선 마이너스 실질 금리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정보부채 비율이 130%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년 동안 52개의 국가가 있었대요 130%를 넘은 국가가 근데 이 중에 실질적인 디폴트를 하지 않은 국가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폴트라는 게 국가 파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디폴트는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해서 국채를 산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거를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디폴트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해서 IMF는 이걸 실질적인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이미 130%를 넘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도 결국엔 이렇게 정보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걸 다시 줄여야 되니까 결국엔 부채 양을 줄일 수도 있지만 부채 비율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채를 강제로 줄이려고 하면 그만큼의 긴축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회적 파장 자체가 사람들이 나 죽겠다 저 대통령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르고 나서 다음 대통령은 오히려 복지정책을 늘리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렇다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태우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쓴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치솟게 하면 그 만큼의 이득을 국가가 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줄인다 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줄이는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부채 비율을 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한 번 정도는 긴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거에 대한 여파로 다시 사람들은 아 나 이렇게 하면 난 못 살겠어 저 대통령 잘라 아니면 다음 대통령 난 저런 애 안 뽑을래 나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뭐 나한테 기본소득이라던가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걸로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대통령 뽑을래 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치솟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1970년대도 중간중간에 실제금이니까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 사이클로 더욱 더 심화되지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러한 사이클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재정 적자 부채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월가의 대부분의 구루들이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그것과 좀 유사한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 금가격은 또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보니까 월가에서 금가격이 온스당 4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양배리님께서는 최소 2만 3천 불이니까 대략 한 9배에서 10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크게 잡아서 최대한 몇 배로 보세요 아우 그래도 5만 불은 가야 되지 않나 5만 불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본원 통화 양만큼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금보다 2,400년 전 이럴 때는 막 파생 상품이 있었겠어요 뭐 금융 상품이 얼마나 이렇게 확장이 됐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원 통화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신용 대출을 합친 양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금가격이 대체로 그 부근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금융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화폐를 우리가 칭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M0, M1, M2, M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M3를 기준으로 보면은 더 무지막지해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막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겠다 이게 되게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금융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커져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그냥 그 본원 통화량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는 게 또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나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그로꾼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23,000불 말이 되나? 이런 느낌 아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약간 신빙성이 있는 게 예전에 1800달러일 때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금이 사실 한 30% 넘게 오른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네요 물론 아직 뭐 23,000불까지 멀긴 했지만은 네 그리고 이게 금가격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이 괴리가 좁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정책이 잘못되면 금가격이 막 뭐 지금 10배도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실제로 막 1조 배에 오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고대 아테네 이럴 때도 막 가격이 막 4만 배가 오르거나 막 진짜 심한 경우에는 1조 배가 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금가격이 23,000불이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이만큼 풀리는 화폐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2만 3,000불? 뭐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생각과 되게 많이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 정도 보여야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이제 사이클을 크게 가져요 근데 이거는 아까 실질금리에 대한 사이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공급적인 측면이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확실히 금가격이 올라요 이것도 100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항상 한 10년 정도 줍니다 줄기 시작하면 왜냐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뭐 캐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캘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캘려면 탐사도 해야 되고 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뭐 채굴하고 정제하고 다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산량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가격이 오를 때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사이클이 만들어졌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사이클의 중간 정도 와 있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제 금가격의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한 5년 정도 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보유를 하면은 의미 있는 그런 성과 최소한 10배라든지 그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쵸 그쵸 자신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거기까지 오른다라기보다도 그 기간만큼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 들어간다면은 확실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금을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꼭 금을 일부분이라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변수가 생겼어요 예전에도 드렸던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네 비트코인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쵸? 네 네 네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게다가 반감기도 지금 이루어졌고요 비트코인의 약간 금 투자 매력이 밀리지 않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하고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정적이라던가 뭐 아니면 또 이제 그런 통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화폐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금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요 예를 들면 금을 우리가 해외로 갖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갖고 나가면 이제 비교적 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었다고도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돕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을 보자 이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을 데이터 분석해보면 금 가격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두 개 사산이요 네 오히려 주식과 나스닥과의 그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때때로 상관관계가 금이랑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금이랑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산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 연준이 적극적으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연준의 말 한마디가 모든 자산들을 다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 가격이랑 주식이랑 비교해도 똑같고요 금 가격이랑 채권이랑 비교해도 똑같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최근에 어떨 때 어떨 때 보면 금이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여질 뿐이지 그러한 특정 시기 그 이제 뭐 FOMC 라던가 뭐 그런 물가 발표라던가 이 물가 발표도 원래는 그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겠다라고 사람들이 쫄고 아니면 그거에 기뻐하고 이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측면을 빼고 본다면 금 가격과 비트코인은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이 금이랑 다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같다라고 하냐면 이제 그 우리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한정적인 게 이런 게 있고 또 뭐 국가나 이제 뭐 다른 어떤 통제에서 꽤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금을 가장 많이 쓰는 주체는 사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를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걸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가 금을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특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가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 스위프트 제재처럼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처럼 제재를 딱 때렸다고 치죠 그럼 비트코인은 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로 금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러시아 금 수입하지 마 러시아 금 절대 받아주지 마 해서 전 세계 최대의 기금속 거래소인 코맥스와 LME에서 이제 러시아 금을 안 받는 걸로 했어요 못 받게 했어요 근데 러시아 금이 안 들어갔냐 보면은 들어갔을 걸로 추측되거든요 왜냐면 금이라는 건 녹이면 그게 어느 나라 금인지 몰라요 죽었다고 해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이나 아니면은 인도가 좀 많이 수입하는데 인도가 러시아 금을 수입해서 녹인 다음에 그걸 이제 런던 금시장에 갖다 팔면 그럼 이거는 누구의 금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인도의 금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통제가 있어도 자유롭거든요 금을 갖고 있으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통제를 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은 사실 되게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뭐 얘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을 국가가 보유한다는 건 국가 지갑의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러시아가 인도한테 보냈다 인도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이런 적대국들이 따지고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비트코인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비트코인을 국가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만 미친 듯이 사먹고 있다는 거죠 달러 자산 다 줄여가면서 미국 국채 다 팔면서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금의 본질은 우리 국민 한 개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범위에서는 국가가 금이 너무 필요해요 금이란 자산이 인류 5천년의 역사 동안 금이 그렇게 쓰여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쟁자다 라고 한다면 라고 보기에는 전혀 하나도 아예 되게 다른 자산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금의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금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업사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ETF도 있고 실물금 투자도 있고 아니면 금 거래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관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관점을 어떤 투자 관점을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효율적인 거는 사실 제일 효율적인 거는 KRX 금시장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국가에서 그게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만든 금시장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주식 어플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메뉴 탭이 따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0.2% 정도로 ETF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세금도 없거든요 ETF나 금통장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실물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해외에 상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KRX 금시장은 그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아무래도 KRX 금시장이 제일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실물이거든요 부가세를 내더라도 저는 왜 실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이 부가세 때문에 실물 사는 거 되게 꺼려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를 다 다시 생각해 보면 금 가격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의 가격이 오르는 건 그동안 이제 너무나도 많이 발행됐던 그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화폐를 신뢰하고 계속 써줘야만 이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다 금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재평가하는 그거를 이제 다시 재평가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국가는 좀 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을 몰수했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1933년인데 1975년까지 금 거래 자체를 막아 버렸어요 1970년대 금 가격이 26배 상승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어디 ETF와 이런 형태로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뺏어 버리던가 그래요 진짜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IMF 때 보면은 이제 금이나 달러는 인출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가 금 가격이 그렇게 치솟는 역사들을 다 보면 대체로 국가가 좀 통제했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RX 금 시장 좋죠 물론 다 좋은데 진짜 이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금을 꼭 실물로 보유해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리스크가 덜하고 그 다음에 금 투자의 그 본질을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부가세 10% 세지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에서 부가세 10%는 되게 적은 금액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돈에 30만원인데 뭐 1kg을 사면 1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가격에 10%면 1000만원을 내는 거지만 얘가 나중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가세로 10%가 1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 때 내는 부가세 10%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보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내가 포트폴리오의 금을 배분한다라고 한다면 실물도 조금은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팔 때는 또 황금 받잖아요 그죠? 아니요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부가세를 안 내고 사는 방법도 있기는 있거든요 뭐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중고거래나 이런 개인간 거래는 애초에 부가세를 내고 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안 내도 돼서 이제 이런 걸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아무래도 사기나 절도나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거를 그래도 잘 예방해서 이런 식으로 또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도 부가세를 내기 싫다 하면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쇼핑에서 실물금을 파는군요 골드바 이런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직접 보기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이번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좋지 않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이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가져보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10배가 오를지 20배가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인 위기 그 다음에 이 물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대체 투자 관점에서 특히나 금 투자 관점에서는 유망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 번 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베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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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